이 그림은 신성의 눈 시리즈 그 신성의 눈 자식들 중에 셋째예요 둘째보다 좀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분별심의 애고를 깨는데 필요한 눈 제가 눈 많이 그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 분별심으로 보니까 제가 영체의 눈을 그리는 거예요 분별실 없는 신성의 눈을 그 중에 특히 신성의 눈 시리즈는 완전히 분별을 벗어난 애고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신성의 눈 그 시리즈 중에 셋째 자식입니다 왕복sky Creative 그 SlideDrunk 팬들 발전 yani 앙카 hierarch 어떤 가볍게 도착 여름대